이번에는 서쪽으로 갈게요 서북권, 서북권 서북권 쪽에 가면요 은평구가 있습니다 은평구에 역천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가 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름 엄청 깊네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725가구가 들어오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20층까지 들어오는데 그 중에 752가구 중에서 454가구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59에서 84제곱 사이에 평형대가 일반 분양을 하고요 3월 3일 오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아스 3월 3일 오픈이고 그 뒤에 청약을 하고 본계약을 하겠죠 위치를 보면요 역촌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역촌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역촌역에서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오히려 응암역이나 구산역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나마 그 거리는 6호선 라인에 가까운데 그래도 지하철에서도 상당히 한 도구 한 20분 정도 거리 이상은 되는지도 상당히 여기서 가깝지 않았고 오히려 왼쪽에 고향 항동지구가 상당히 더 가깝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되겠네요 항동하고 응암역 가운데에 딱 위치한 곳이 되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역촌도 230-4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역촌 1구역이 아파트가 짓는 지역이고요 23년도 11월달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은 3월 9일 날 목요일 날 진행하고요 1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 날 금요일 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분양에서 모델하우스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물론 1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워낙 여기서 가깝지는 않고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보니까 1순위에서 어떤 경쟁률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또 요즘에 분양이 좀 많이 목마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서울의 어느 정도 은평구라는 입지를 바라보시고 투자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근 지역 좀 분석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인근 지역 보면요 일단 고향 일대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항동지구 터널 하나만 지나가면요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고향 항동지구가 위치했고요 연신내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연신내 GTS A노선 곧 앞두고 있는데 연신내하고 거리가 상당히 길고요 그나마 6호선을 타고 연신내나 합정 쪽으로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색과 가재홀루타운이 거리가 가깝지는 않지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남자는 고향 덕은 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센트라비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이 은평이라는 개발 호재를 있지만 역천동에 대한 인근의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기는 좀 쉽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왼쪽에 항동지구가 엄청나게 좋아지면 당연히 역천동일 때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항동지구 같은 경우는 좀 고립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팽창을 하기에는 도시적으로는 주거 환경으로만 좋은 요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왼쪽에 항동지구 확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신내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하면 지축이나 삼성일 때까지 같이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에 구파발이 있죠 그다음에 지축 삼성일 때 계속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연신내 GTSA 노선에 들어온다면 인근 지역 파괴 효과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역천동은 물론 GTSA 노선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거리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GTSA 노선을 이용하기까지는 좀 약간 거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6호선 타고 출퇴근해서 서울 접근 상황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액이나 가재율 루타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초적인 수혜택을 보기에는 좀 거리상으로 멀다 그래서 이 역천동이라는 거는 그냥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 장점이 있고 그냥 은평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은평 내에서도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백렉삼 히스테이트나 그런 가격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도 또 여기 모델라스도 또 열린다고 하니까요 실제 모델라스도 직접 보시고 또 일반 청약도 가능하신 분들은 또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원하신다면 알짜배기 또 분양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권도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또 편집상 서울 먼저 해드리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경기도권 수도권까지 그리고 좀 더 광역시 5대 광역시 정도는 일반 분양하는 부분들 같이 좀 다뤄드려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같이 좀 정보 공유도 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 특박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